가로시,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승리가 아니면 저거베 승리가 아니면 죽지 않다 승리는 승리가 사람이 있거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카드는 낼 수 없네 지효하라고? 발견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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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크가 마디들이죠 제이크가 마디들이죠 으아아아아아 자연이 이 대를 거부하려 우리가 속안을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응력취! 창문 생성 완료! 안전해, 안전해 5만베 아멘 무엇을 해요? 아, 광활한 자연이요 버너dessus 홀이 coats 아멘 굉장히 힘이 Beyond 어디를 공격할걸? 도움말! 꽃을 정해서 돌아왔습니다! 넌 내 진료들! 또 내 진료들을 더 targeting! 너는 더 이상한 것이다! 아! 아이들이 가고싶 fulfilled 고맙네.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네. 오철경에서 돌아왔습니다. 가깝다. 오철경에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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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철경에서 돌아왔습니다.